나 마나 너무 많이 떨어졌어 아 맞다 이거 한판만 하고 롤토체스 해볼까요? 한판만 이기고 아 내가 이거 아 씨발 이거 전적보고 X같아갖고 한판에 이겨야겠어 이거 아 노트뷰베는 그냥 궁극기 때문에 딜러키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럭스 유미 이런것도 좋지만 진짜 아 왜 자꾸 알리스타 해! 아 씨발 젠장 믿고있었다고 잘받았습니다 감자 아 뭐하는거야 병신같아 새끼는 아 존나하기 좋다 진짜 그렇지 좋아요 네이스 버스 타자 아 X됐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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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하기 싫다 게임 진짜 좋은 서퍼 다 냅두고 왜 저런거 하는거야 아 제발 좀 하지마라 좀 아니 진짜 알레스타 왜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아 씨발 진짜 X같네 아 오늘 마크 들어가서 토 존나 죽여야겠다 진짜 존나 빡치네 해봐 씨발 뭐 하는지 모르겠어 아 진짜 얘네 그냥 얘네는 인간이 아니야 아 일단 잡았으면 됐어 뭐냐 이거 뭐냐 이거 어 아 씨 비전 있네 어 오케이 속박 맞았어 2득이죠 뭐냐 이거 왜 이기는거냐 말자 저 외방 뭐야 한국인인데 왜 비친새끼네 저거 원래 이렇게 드립도 받아주고 그래야돼 훈훈하게 가야지 어 주업 씹쓰레기인데 근데 어떻게 세일갑니다 뺏겼네 어디까지 쫓아와 야 싸우고 믿음이 많아 우리 아 씨발 오케이 레니스 스톤 제발 스톤 아 텔 뭐야 버그야 씨발 병두 두대 안나갔어 전면로 피해져 저거 원래 나머지 하나는 아 아 씨발 뭐야 버그야 아 민원 좀 많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레오나 씨발 플래시 끈을 꺼라지마 지금 유미는 잘하는데 레오나는 전혀 못하는 애 같은데 에이스 아 상처가 너무 잘해준다 근데 별로 안좋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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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런 먹으면 안되는데 얘네 아 잠깐만 아 아 아 아 다행이다 에이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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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을 하지마 그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생기고싶다 진짜 내 롤 실력 브로즈까지 소모되고서 그 연성해서 요걸로 바꾸고싶다 진짜 뭘 별로 안받겨 개많이 바뀌지 아 근데 재미는 없겠다 잘생겼는데 롤 존나 못하는 어 전형적인 임사 어 아 저 성형은 안해요 그냥 팔자대로 살라고 그냥 무서워서 못하겠어 돈도 아갖고 성형할 돈이면 씨발 국밥을 몇 년을 먹어 어 개소내지 어 어 아 아 씨발 아 왜그래 아 씨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 못잡았네 힐있었구나. 아 존나 아깝다 렌토 뿌리다 아 빨리 잡았어야 되는데 어우 ㅈ탈건 어우 ㅅ 에이스 이것이 붉은눈의 흥룡? 뭘 4-10이야 님들 유희왕 안봤어요? 존나 찐이네 유희왕 모르면 찐이야 유희왕 탑플레이드 크러쉬기야 이런거 모르면 찐이지 그냥 대화에 낄 수가 없어 초등학교 때 어우 ㅅ! 에이스 좋구요 쟤네 먹게 네비도 붉너 채우게 그렇지 ㅅㅂ 왜 우리팀 다 죽었어 ㅅㅂ 왜 우리팀 다 죽었어 ㅅㅂ 왜 우리팀 다 죽었어 을로와 ㅡㅣllo sama 아아아아 맛있어 여아아 arises 와봐 이거 저는 고치 안 맞아요 느려 떨어지는 낙엽이 더 빠르겠어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아 아 잠깐만 나 궁말 안 썼냐 아 흡혈로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아 못 이기네 애쉬를 내가 아니 애쉬만 딜 못 이긴다고 내 템으로 애들이 야속 쎄가고 접근을 못하네 이게 얼마야 아우 쉣 캐리 아 좋아요 아 잘했다 개인각이다 이거 사냥해 볼까 갔다올게요 레인스 그렇지 좋아요 아 씨발 뭐냐 이거 아 아 아 쿨 쓸걸 아 씨 아니 케인 저걸 못 잡았네 아 아 아 오 씨 에인스 진짜 믿고 있었다구 좋아요 아니 뭐하세요 그렇지 좋아요 좋아요 다 잡았다 네이스 네이스 아 스웨즈 진짜 잘한다 커버도 잘하고 그렇지 네이스 아 아 에반데 아 괜히 아 버릴걸 이거 혼자 가능하겠어 오 쉣 왜 아 아깝다 아 졸라 잘하네 아 잠깐만 탈론 딜 뭐야 아 왜 이렇게 막아 얘네는 희망 없어요 아니 베인이잖아 베인 수왕 가도 못 이겨 흔들리지 마라 찻 캣 아 아 오늘 좀 이기네 그래 오늘 같은 날도 있어야지 진짜 내가 어떻게 지기만 하냐 게임을 뭐가 양심이 없어 소라카가 지금 보스 얼마나 갖다 박았는데 어 난 잘했는데 그러면 칼리스타 할까 아 뭐야 이게 칼리스타 했는데 땄다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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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이거 데포 주고 뭐야 저 새끼 ㅁ 아씨 아 왜 왜 윌라인 왜 그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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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심하다 아 아 아 왜 쟤가 먹어 주냐 아 진짜 아 아 아 아니 씨발 존나 세 카사스 아 야 이거 바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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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먹어줘 베이스 와 존나 다행이다 아 아 카메라 제발 아이 씨발 똥은 저새끼가 사는데 아칼리는 씨발 내가 죽여야 돼 이런 좆같은 게임이 어딨냐고 씨발 저새끼 맘 편하게 사이드가서 CS 쳐먹는다니까 존나 억울해 네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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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앵을 해봐라 코스톰을 안겨줘라 앵을 해봐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응 멜모있어? 아 c발 아니 나 10미터 나온다고 아 왜 저래 게임 이겨야지 야 눈 열어 에이스 잘해주고 있어 카밀 카밀 아 내가 이래서 다이 안 떨어질라 한건데 양화컨텐츠 존나 재미없어 좀 대등하게 해야지 게임을 아 c발 야 근데 점수 조금 오르네 야 하나 누가 안줬냐 어? 죽같네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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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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